오늘 다루려고 하는 그런 방송 주제는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3당이 모두 다 당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도를 보니까 조국 혁신당은 단독 출마를 조국 씨가 했고 그다음에 99.9% 득표율을 해 가지고 참 이 사람들이 눈치도 좀 있어 가지고 어차피 다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반대도 좀 섞어서 이렇게 내보내지 무슨 공상당 선거도 아니고 99.9% 찬성을 받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남조선인지 그런 의문이 떠오를 정도니까 당대표 선출 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91% 를 얻었네요. 그러니까 국민 눈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뭐 한 7 80% 정도 받아 가지고 그래도 이제 선거가 선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아예 끄리낌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미안해하는 마음 그런 게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99.9% 찬성을 받아서 조국 후보가 단독 출마해서 조국개혁당의 당대표에 다시 선출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참 딱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점도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7일하고 아마 18일 17일하고 18일 사이에 국민의 힘에 당대표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 모바일 투표가 대개 총 당은 한 83만 명 가운데 40% 를 넘어선데요. 모바일 투표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곧 이어가지고 이제 ars ars 투표를 진행하는데 이 국힘당의 모바일 투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김 기현 당대표가 할 때는 뭐 발표 하지 않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때는 선거결과를 발표했고 이번에 국힘당이 이 모바일 투표 결과나 ars 투표 결과를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. 국힘당 자체도 선거를 이제 이렇게 대부분 다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 한께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힘당 모바일 투표가 갖고 있는 의미 어쨌든 ars 투표하고 모바일 투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. 그 점을 오늘 한 번 정도 더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카돌릭 의대 고려대학교 의대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를 이어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 오늘 9월 전공위 모집 가을 턴에서 전공위를 우리는 모집하지 않겠다.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이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식의 정부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전공위가 아니고 의과대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 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게 이루 질 가능성은 지금 별로 없는 것이죠. 대학병원의 집행부 경영진들하고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많이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한양대 의대에서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. 어렵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역대 정권에서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정권을 유지하는데 경찰이 파수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인 그런 풍향도에 따라서 경찰이 많이 좌우가 되죠. 좌우가 되는데 지금 이제 3월 달에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 전직 그런 임원진들이 전공위들이 집단 사직을 내는데 공모를 했다.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가 3월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뭐 집단 그러면 이제 전공위들이 집단 사직 공모에 응해서 이런들 전공위 개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.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항상 정치권력의 앞잡이라기보다도 그 하수인 역할을 많이 하죠. 많이 하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설득력도 없고 그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다시 윤정부의 그런 처사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마음을 한 번 정도 더 강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어차피 2025년도 이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결정됐으니까 뭐 그냥 받아들이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지만 그냥 받아들이지 뭐 다른 대안이 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그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시시비비를 한 번 정도 가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보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참 이 세상을 이렇게 진군하듯이 그렇게 전진하고 있는 소위 ai 열풍 ai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신기술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자본적 지출 선행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영국의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낸 보고서를 한 매체에서 잘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 ai와 관련해서는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목을 넓히는 겸 해 가지고 한 번 보면은 이게 이제 정말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국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판이 다시 짜여지는 그런 현상이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미국은 참 선조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유럽으로부터 대개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북미 대륙들은 대부분 다 유럽 이민자들이 이제 초기 이민에 가장 중심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대륙 유럽에서 정치적 박해나 종교적 박해를 대부분 이렇게 피해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의 선조들이 현대 미국인들에게 남긴 최고의 유산은 연방제를 도입해 가지고 주 제도를 만들어서 누가 연방 대통령이 되더라도 함부로 자신의 권한을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최고의 예를 들면 선물인 것 같아요. 다른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선물인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일론 머스크 그런 엑서의 오너이자 테슬라의 오너죠.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제 더불어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 대부분 권력을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당하고 계속 이렇게 알력을 빚다가 텍사스로 탈출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 매체에서 아주 그동안 진행됐던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냈기 때문에 참 주제도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선물이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떠나기가 힘들잖아요. 엉망진창인 정치 권력이 권력을 잡더라도 그 압제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냥 본인하고 정치적 이상이 전혀 맞지 않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부터 이런 본인의 주력 회사인 테슬라나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이런 본사들을 대부분 다 텍사스로 이동시키는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